뒤에서 노려볼게요 진같은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그래 바보같은 녀석 자 제라스 노리자 죽어야지 제라스야 어떻게 도망가게 난 궁쿨이 0.88초라고 이 녀석아 덩글 서포탑 카사린 마렵긴 하네 이 몸파는 카사린 가자 제가 해보고 싶은게 있었거든요 궁사 카사린 한번 해보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궁사를 다 쌓으면 2렙궁이 거의 3렙궁이랑 비슷해지거든요 그 우측까지 나오면 궁쿨 1.7초 이건 진짜 3렙궁인데 그냥 리산드라한테 좀 약해서 이게 어 잘 피했다 다시 가서 와 이거 진짜 3렙궁 같은데? 이 정도면? 엄청 짧은데요 궁쿨이? 근데 딜은 드럽게 약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은 좋아 궁쿨 짧아서 고맙습니다 요네 탑이지 않을까? 백스 벤에다가 아 카사린 마렵다 마렵다 마려워 이거 참을 수가 없다 이 카사린 각을 참을 수가 없어 각이다 각이야 카사린 각이야 탈리야 이즈 카르마를 보고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왜냐? 카사린하기 너무 좋은 상대거든요 미드만 잘 나오면 돼 여기서 이거 큰일났음 그냥 됐다 X됐다 됐다 됐어 X됐다 어떡하냐 이거 어쩜 좋니? 진짜 큰일남 킴누형님의 아크샷 점건가? 그거부터 봐야돼 아 모스트 원이네 아 게임 망했네 아 미드 망했네 아 그샷 모스트 원이네 큰일났네 그냥 인생 망했네 그럼 어떡하니 아 미드 망했네 미드 큰일났네 그냥 그러지 말하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녀석 음 그래그래 경험치를 많이 먹은건 사실이야 그래도 아 그러지 말하다오 제발 그러지 말하다오 어 엠 다행인 점은 이 친구가 라인전을 좀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로밍을 안가고 이러면 뭐 오히려 편하죠 이게 라인 밀고 로밍 가는게 진짜 무서운건데 악샷는 그러진 않네 그러진 않아 다행히도 아 이게 맞아? 너무 아파 아 그러지 말하다오 그만 때려다오 미드를 버려라 잘 커볼게 미드를 버려 나는 알아서 잘 해볼게 바텀은 살려주라 하하하하 바텀은 살려줘야되는게 맞아 그건 사실이야 어 바텀 좀 큰일난건 사실이야 이거 빠졌는데 대견 한번 따 였어 한 대만 맞아 아 이거 못막는데 잠깐만 와 이게 죽어 까비 2차 골드로 2차 타워를 안막혀가지고 이게 탈각이 없었네 음 그래그래 300원 흠 어? 어허 비상 게임 초 비상 그냥 악샷가는데 어어 뭐라도 잡고 죽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어? 나는 중이기네 어? 요번에 060? 뭐야 뭐야 아니 지금 봤는데 얘 왜 육데스야? 아 무슨일이 있었던거니 크하하하하 가버려 GG 아 이걸 이렇게 제하 골드를 험납해버리네요 아크샨 선수 흔들립니다 아크샨 선수 흔들려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관중 관중 아아 탈리아 선수 흔들립니다 이걸 이렇게 끝내네요 됐다 됐어 진짜 됨 진짜 된건 사실이야 나도 뭔가 활약을 하고싶은데 뭐 할거 없나 할게 없어버리네 도영아 안빠졌는데 그럼 할만하죠 그럼 좀 애매한데 어 왜 그랬을까 다윙 뭐죠 어 미안 다윙 하하하하 아니 16렙 궁만 나는데요 궁쿨 진짜 짧은데 이거 괜찮네 이거 근데 침착은 필요하겠다 이게 룬 특성만 좀 수정해야 될 듯 전제공격 말고 기미남 발로님의 궁사가 나을 듯 16 찍었다 좋아하세요 아 침착 있었더라면 너무 아쉬운데 이거 좋아하세요 0.96초 궁쿨 레전드 이 맛인가 이 맛인가 어 맞는거 같은데 0.96초 에잇 하하하하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집중하 뒤죽 아 이러면 카사린 또 각인데 잠깐만 각이다 각이야 카사린 가자 이렇게 가보자 이건 먹어주고 이거는 버리고 오 아니 1캠프 바텀 갱 이거 진짜 흔치 않은데 죽었음 큰일났는데 이러면 어허 이러면 나가리인데 다르러는 삼캠프라고 킨드 인생을 건 갱이었는데 그냥 했는데 안좋어 가버려 이 진 바보 아니야 할줄 알았니? 가보자 흠 전멸쓰기 아까운거 있죠 죽더라도 이거는 살만한데 어 이건 안되지 자르반도 풀감 씩 먼저 가보자 그냥 풀감 카사린이니까 아 렐리톤 킬 났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 어 위험해요 루시안님 그거 맞아요? 사비 와드인가 본데 우빙이 와드인 그쵸? 공 있잖아 힌드야 공 도망가자고 제압골드 교환은 나쁘지 않은데 그거는 사실이야 바텀 좀 큰일 났네 하하하 어 저거 어떡하니 어허 바텀님 그만 죽어봐요 야메롱 더이상이 데스는 오 야메롱다 진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그쵸? 무리한다 자크 오케이 오케이 어? 대박인데 어허 사비요 고열은 지금 내가 빨리고 있는거 같은데 나도 고열 좀 빨아보자 오 오케이 대압골드 먹은거 나쁘지 않아? 가지면서 하자 아쉽다 사비 빼면서 했으면 어땠을까 사비요 피하고 공 한번 맞추고 핀드가 뒤에있긴 한데 어 자르바이 왔네 아 그래 같이 보긴 좀 애매했나? 같이 봐줄줄 알았는데 사비요 다르바이 혼자 고립되지 않았나 이러면 그죠? 제압골드 어 루시안이 먹는거 나쁘지 않은가? 잘 모르겠음 이거는 오 더블킬은 좋아 아 이게 안좋았네 아이고 레붕아 어떡하니 그거 탈수있니? 셀퍼는 가줄게 쥿? 굿? 이런거 킬 먹는거 좋아 그죠? 저멸가지 빼고 어 바로 먹고있는데? 잠깐만 상대 아나? 어 안다 그거 가능하니 근데? 난 몰라 가긴 늦었어 와우 이게 이걸 먹어? 흔히득 봤는데? 어 다 죽어도 돼 사실 이제 진짜 다 죽었네? 아니 다 죽어도 되긴 하는데 안죽으면 좋은데 진짜 다 죽으면 어떡하니 힘욕 찍고 하는게 나을듯? 나한테 투자해 얘들아 내가 파밍 잘해서 방귀할게 야 좀만 기다려봐 아니 죽지말지 왜그러니 진쪽 한번 노려볼게요 이거는 오케이 공끊었어 그래도 좋아요 공쿨 진짜 짧긴 한데 이거는 근데 좀 다르긴 한데요 공쿨이 어 진짜 짧은데? 잠깐만 이거 이제 진정한 왕긴데 이거는 이 카사린 누가 먹지? 그 쿨감 쿨감 95 공쿨 0.88초 레전드 어쭈 미쳤지 너가 돌아갔다 잡은거 같은데 저거는 오케이 가보자 한번 할만한데 상대 4대 5거든요 상대 4대 5거든요 주더라도 각 조이면서 한타 봐야될듯 불이 안하네 뒤에서 노려볼게요 진같은거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그래 가보려 바보같은 녀석 바보같은 녀석 자 제라스 노리자 죽어야지 제라스야 어떻게 도망가게 난 궁쿨이 0.88초라고 이 녀석아 그냥 죽자 어이 도망 절대 못 가지 막템 막템은 막템은 그래도 라바돈이 있지 않았어? 막템은 페르소나 가자 흠 날 누가 막을래 이제 진짜 모름 나 누가 막지 뭐 르블랑이 막나 르블랑이 막나 이거 막을 수 있나 아르바이 막나 진짜 모름 가버려 아니 그 조합으로 카사린 누가 막을래 진짜로 진짜 모르겠네 이거는 답을 알려주세요 카사린이 문제에요 카사린 누가 막나요 르블랑 핫라인만 더 밀어봐 너 죽는다 거기서 귀환 안했으면 죽는거에요 이제 어쭈 어쭈 잠깐 서있다가 아이고 끝나버렸네 되게 끝나버렸어 뭐 어떡하게 거기서 좋아하세요 아보같은 녀석 절대 도망 못가지 뭐 온다고 이거? 빌라인 노릴게 에라 모르겠다 죽일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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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미안해 갈게 아 까비 기계한데 아 까비 어? 엠 아 아 라바돈 사올걸 근데 오브젝트 없으시잖아 뭐 어때 오브젝트 없는데 다음에 잘하지 뭐 아니 주물력 830 쿨건 100 카사린 누가 막을래 이거 아니 0.88초마다 데미지 700층 넣는 카사린 이거 누가 막을래 진짜 모름 아론가 나보다 어어? 누구지 이거? 그럴라 일로 갈텐데 그쵸? 아 다행이다 힐 날뻔 쟤가 죽으면 거의 끝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 으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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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랑 가자 못업하겠니 이거 죽어야겠지 좋아져 제라스 나오긴함 근데 애매한데 제라스 나가서 해야겠다 여보세요 어 헤르메스야 반가워 형 헤르메스야 어 르블랑 백도 하려고 왔구나 그럴 줄 알고 내가 귀환하고 있어 어 반가워 형이야 반가워 형이야 어? 이거는 좀 좀 재미한데요 못잡나? 텔포로 미드 가면 될 듯 드블랑 드블랑 귀환하면 제가 텔포로 갈게요 드블랑 보이면 가자 보였구나 보였구나 이 녀석 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되죠 흠 피하고 피하고 하비 좋겠습니다 흠 그래 정글러가 그죠 미드 단짝이니까 6만딜 뭐 이터널 이턴 보는 것 같네 좋겠습니다 5 제주도 2 2 3 5 5 5 6 7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